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성경쌤입니다. 다들 모의고사 보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일단 1등급 컷이 한 87점 정도 되니까 시험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미 한 학기 내신도 했고 또 여름방학 때 공부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 컷이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그래도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원점수가 좀 낮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실망하실 필요는 없고 더 중요한 건 다음번 모의고사 때 내가 약점을 어떻게 보완해서 조금 더 등급을 올릴까 그 부분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의 특이사항 좀 말씀드리면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화작 파트에서 나왔습니다. 이건 화법과 장문 파트 또한 시험 문제가 복잡하고 좀 어렵게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우리 친구들이 좀 많이 신경을 안 쓰고 빨리빨리 풀려고 해서 아마 그래서 이제 틀렸을 확률이 높긴 한데 화작은 원래 그게 어려운 거야. 화작은 원래 실수 많이 하고 그리고 좀 안 보이고 시간 많이 끌고 이게 이제 어렵게 출제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거기서 대단히 많이 틀렸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이 화작 파트의 문제나 혹은 다른 파트더라도 문제 틀린 문제의 유형이 좀 반복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면 그 부분이 확실한 취약 영역입니다. 그 부분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시면 저절로 좋아질까? 저절로 좋아지지 않아요. 더 나빠지지. 그래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좀 보완을 해서 공부를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랑은 지금 보면은 또 쉬웠던 건 또 되게 쉬워. 어려웠던 거는 헷갈렸던 거는 다 같이 틀렸어. 이 판차가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쉬웠던 거는 좀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좀 어려웠던 문학 위주로 해서 전반부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이렇게 돼 있죠. 1에서 3번 자 발표라고 하면 이제 화법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화법 지문 중에서도 말하기 지문인데 혼자 말하는 지문이야. 자 학생이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제가 있겠죠. 그 주제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자 지문 난이도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첫 번째 문단에 민속문화재 소개하기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장승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내용 파악하는 게 사실 어렵진 않았고요. 이 화법과 장문 파트의 첫 번째 질문자리 혼자 말하는 이 질문자리에서 문제 유형이 조금 어려워진다면 말하기 방식이 좀 헷갈리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보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두 번째 줄 보시면 끝에 여러분 장승을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죠.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괄호 볼게요. 청중의 반응을 살피고 말하기 질문의 특성상 질문을 던지면서 청중의 반응, 이해도 이런 걸 살펴보는 이런 식의 특이한 말하기 방식이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이 정도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유형을 먼저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문제 유형 볼게요. 1번 위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말하기 방식 동그라미 자 말하기 방식 문제 내가 취약해. 그러면 1번부터 5번까지에 나와있는 말하기 방식을 미리 체크를 하고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다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 5개가 출제가 됐잖아요. 5개를 먼저 보고 들어가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확인할 수 있겠죠. 1번 청중의 질문에 답을 하며, 밑줄. 답하는지 보세요. 자 2번 청중의 이해도를 점검하며, 이해도 점검 밑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런 거야.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장승 보신 적 있나요? 이런 건 이해도를 점검하는 질문이 아니죠. 이건 흥미를 유발하고 화제에 대해서 관심을 유발하고 화제를 혹은 제시하는 자 그러한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점 이해하시고. 3번 발표 순서 안내, 밑줄. 순서를 안내하는지 있는지 보면 돼. 자 4번 전문가 견해 제시, 밑줄. 전문가 의견 나왔는지 보시면 되고. 5번 발표에 소개한 자료 출처. 자료 출처 안내, 밑줄. 출처 정확하게 제시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은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거. 보통 내용 일치 문제가 이렇게 보기 문제, 보기 그림이랑 연결될 때가 많아요. 보니까 자료 1. 장승들이 막 이렇게 무섭게 생겼네. 이런 그림들이 나와 있고. 자료 2에도 역시나 나와 있고요. 자료 1 나왔을 때, 지문 읽을 때 자료 1 나오면 돌아와서 2번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료 2 나왔을 때 2번 문제 선지, 또 관련된 선지 지워주시면 돼요. 자 3번 발표 내용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나타난 학생들의 반응에 대한 이해.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요건 다 읽고 난 다음에. 학생 1, 2, 3 반응 나와 있죠. 학생 1 얘기할 때 밑에 선지 판정하시고. 2 나왔을 때 또 2번 2 판정하시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판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의 하이라이트 부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문의 두 번째 문단 볼게요.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장승은. 자, 마을 입구에 세운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을 이르는 말로 개념이죠. 장승 동그라미. 사람 머리 모양의 기둥 밑줄. 주로 나무로 만듭니다. 나무 밑줄. 그래서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발표하려고 하는 그 화제의 개념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자료 1을 제시하며 자료 1 나왔으니까 2번 문제 쳐답을 준비하시고요. 자, 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장승은 이렇게 남녀 쌍으로 세우는데요. 남녀 쌍 밑줄. 자, 남자 장승에는 관모를 씌우지만 여자 장승에는 씌우지 않기 때문에 보통 관모 유무로 남녀 장승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모 유무 남녀 장승 구별 밑줄. 그럼 그림 쳐다봐. 그림 쳐다보세요. 보니까 어떤 장승은 지금 위에 뭘 썼고 어떤 건 또 안 썼네. 그치? 쓴 게? 아, 남자. 안 쓴 게? 여자. 구분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문단 봐. 그렇다면 우리 조성들은 왜 장승을 만들었을까요? 왜? 동그라미. 이유죠. 장승이 질병이나 재앙을 막는 마을의 수호신 역할. 수호신 역할 밑줄. 자, 1번. 이게 첫 번째 장승 세운 이유예요. 자, 그 밑에 자료 보시면 큰 장승과 작은 장승이 함께 모여 있죠. 질문 던졌습니다. 있죠. 이는 장승을 신성하게 여겨. 오래되어 낡고 키가 줄어든 장승들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새로 깎은 것과 함께 남겨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림 쳐다볼게요. 작은 애도 있고 큰 애도 있네요. 자, 작은 애가 의미하는 건 뭔데? 신성하게 여겼다. 그래서 얘가 막 줄어들고 이래도 가만히 뒀다. 자, 이 신성성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그 다음 또한 장승에는 마을 간 경계를 표시하거나 경계 표시 밑줄. 자, 다른 지역까지 거리 방향 알려주는 실용적 기능도 있었습니다. 자, 거리 방향 밑줄 두 개 붙어. 실용적 기능 밑줄 치시고 2번. 그러니까 뭔가 신성한 이러한 성격 때문에 장승을 세운 것도 있었고 실용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장승을 유지한 것도 있었다. 자, 가장 오른쪽 장승 보시면 아래쪽에 서울 70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장승의 이정표 기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표 밑줄 길을 안내하는 거죠. 얼마나 남았는지. 자, 그림 확인할게요. 서울 70리 확인했습니까? 했죠. 이걸 통해서 아, 이게 실용적 기능 확인할 수 있구나. 자, 장승은 다음 봐. 장승은 나무뿐만 아니라 돌로도 만드는데요. 자, 나무 밑줄, 돌로 밑줄. 앞에 위에서 개념 얘기할 때. 장승은 주로 나무로 만든다라고 했는데 돌로 만드는 게 스페셜한 거지,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야. 자, 나무 장승은 북쪽인 경기 충청 지방, 경기 충청 밑줄. 돌 장승은 남쪽 지방에 남쪽 지방 밑줄. 주로 분포합니다. 자료 1을 제시하며 자료 2로 넘어가요. 그럼 자료 1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야. 그럼 자료 1 관련된 거 문제 다 풀어야 돼? 풀어야지. 자, 2번 볼게요. 자, 2번에 1번. 관모 유무 남자 여자 장승 구별할 수 있대. 자료 1. 괜찮죠? 자, 2번. 장승은 신성하게 여겨 오래된 장승 버리지 않았다. 자료 1. 괜찮죠? 자, 3번. 장승이 다른 지역까지 거리 알려줘야. 이정표 기능은 자료 1. 괜찮죠? 그럼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란 얘기겠네요. 자, 그러면 자료 2 부분 또 집중해서. 봐야 되겠네. 자, 네 번째 문단 다시 돌아와서. 자료 1을 제시하며 얼굴을 연구하면 땡땡땡 교수는 장승의 얼굴이 자, 땡땡땡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니까 전문가입니까? 권위자입니까? 어, 권위자지. 전문가지. 그럼 우리 1번에서 말하기 방식에서 전문가 견해. 나왔어? 나왔지. 4번 봐. 전문가 견해 바탕으로 내용의 신뢰성 확보. 전문가가 얘기해주면 그만큼 믿을만해? 안 믿을만해? 믿을만하지. 4번 괜찮네요. 나머지 1번에 1, 2, 3, 5번을 내가 다 확인을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답이 4번이라는 걸 유력한 답을 추려내는 게 중요해. 왜냐하면 시간이 없으면 빨리 찍고 넘어가야 되는 게 화작파티 특징이다 보니까 시간 너무 끄시면 모의교사 망해요. 자, 그러니까 아, 4번이 좀 확실하구나. 그럼 나머지 것들은 더 빠르게 볼 수 있겠네요. 오답일 확률이 높으니까요. 다시 돌아와서. 자, 이 교수가 뭐라고 하냐면 장승 얼굴이 지역에 따라 북방형 얼굴과 남방형 얼굴로 나뉜다고 해석을 했는데요. 자, 여기 잘 봐. 지금 보니까 일단 재료를 얘기했어. 그러니까 돌로 만드냐, 나무로 만드냐, 돌이냐. 이게 뭐랑 연관이 있어? 지역이랑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얼굴형, 북방형 얼굴, 남방형 얼굴. 얼굴의 모습 또한 뭐랑 관련이 있어? 아, 지역이랑. 아, 북방형, 남방형 이래잖아. 그러니까 지역이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또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계속 볼게요. 북쪽 지방에 분포하는 나무 장승에는 자료 위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긴 얼굴 뾰족한 눈매 밑줄, 그 밑에 줄. 남쪽 지방 분포하는 돌 장승에는 그 밑에 줄. 동글동글한 인상 남방형 얼굴. 자, 자료 2 그림 확인해 볼게요. 동글동글하니? 동글동글하지. 돌 같은 경우에는 좀 동글동글하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봐. 제주도의 명물인 동글동글한 인상의 돌 하르방. 대표적인 남방형 얼굴의 돌 장승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다 보니까 지금까지 뭔가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료 2에 대한 내용은 끝난 거야. 2번 문제 푸셔야 됩니다, 지금. 2번에 4번 봐. 장승의 얼굴 유형으로 인해. 장승을 만드는 재료가 달라졌음. 잘 봐. 이게 선지 판정을 하실 때 포인트가 한 2개에서 보통 3개 정도 되거든. 근데 보통 예를 들어 포인트가 2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아, 첫 번째 포인트 지문에 있지. 오케이. 두 번째 포인트 지문에 있지. 오케이. 아, 그럼 이거 맞는 선지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반드시 마지막에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인과관계요. 인과관계. 왜냐하면 얘네가 지문에 있더라도 얘네 둘이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지금 보면, 다시 볼게. 2번에 4번 봐. 장승 얼굴 유형으로 인해. 얼굴 유형 어디 있어? 얼굴 유형 여기 있지. 그럼 얼굴 유형은 뭐에 따라 나눠줘? 지어. 이렇게 관련된 거야. 근데 얼굴 유형으로 인해서 재료가 달라져?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이었다고, 인과관계를. 그러니까 이거 맞아, 틀려. 이건 안 되는 거야. 인과관계상 맞지가 않는다고요. 관련성상. 거리가 멀다. 자, 그래서 얼굴 유형도 지역과 관련이 있는 거고. 재료 또한 지역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1차적으로 논리적인 선지 판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국어선지가 보통 오답을 만들 때 애초에 여기 들어간 포인트 자체가 지문에 없는 경우. 혹은 지문에 있는 것과 반대로. 틀린 방향성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가 올라가면 얘네들끼리 인과관계가 안 맞는 경우. 이것까지도 같이 오답 유형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이 오답 유형을 생각을 하면서 선지 판정하시면 좀 더 빨라요. 자, 1번의 답은 4번이 맞았어요. 자, 2번의 답은 4번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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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번의 답은 4번이 맞습니다.